다행히 해가지고 뭐? 다행히 해가지고 뭐? 다행히 해가지고 뭐? 다행히 해가지고 뭐? 됐어. 아유 정말 치사하나 치사하나. 아유 그만. 아유 사랑하는 것 같아. 진짜 이렇게 염치가 없어. 왜 그러니 진짜. 뭐라고? 하지마 잘했어. 왜그러더래. 아 그냥 얘기 지뤄봐. 백화점에서 물건 30만원 이상 사면은 이 가방을 쭉이 돼 있었거든. 근데. 내가 25만원 차고 언니가 5만원 차고. 그럼 이 가방 누구 거니? 야 내가 5만원을 넣지 않습니다. 이 가방 받을 수 있는 데 있었어. 가대? 그리고 넌 가방 안 샤나. 언니가 좋게 달라고 나도 그냥 주려고 그랬어. 근데 언니가 어? 어 그래 무조건 가져가니까 그런 거잖아. 야 그럼 언니 왜 달고 동생한테 구걸이라도 하란 말이니? 그래 지지배야 남들은 말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거. 그냥 공짜로 선물도 하고 그래 알았어? 언니 말 한번 잘한다? 그럼 언니는 우리한테 용돈 한번 제도 준 적 있어? 아유 아유 그래 미안하다.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아주 그냥 버는 지지배들은 더 하자니까. 아유 그만해 이만한 일을 왜 싸우고 그래. 야 해규야 이거 니가 가자. 니가 가자. 그래 해규야 니가 가자. 니가 간 니가 낫겠다. 어 진짜? 진짜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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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 떡이냐 웬 떡이냐. 어 그래 알았어 잘하자. 어 내일 봐. 어. 해규야. 어? 니가. 어 언니 고마워. 야. 뭐야? 뭐긴 뭐야 니 빨래지. 빨아줏을 가져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해규야 커피 마실래? 어 그래. 거기서 주방에서 마시죠. 내려와. 어. 언니 미치하기 왜 저러냐. 어 그러게 말이다. 툭 하면 제일 큰 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. 아무튼 장남 장녀들 이기적인 걸 알아줘야 돼. 하규야 뭐해 빨리 와. 어 알았어. 언더커피 한잔 할래? 갖다 줄래? 그래. 너밖에 없다. 어휴 알았어. 하이씨 입을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미치겠네 진짜. 아 왜 또 입지? 하이씨 이상하네. 하이씨. 여보세요? 어 레온아 너 어디야? 어 집 앞이야? 야 이제 조금만 기다려. 3분만 3분만. 어 알았어. 하이씨 뭐 입니 진짜. 하이씨. 하이씨. 미치겠네 이거 언니가 아니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. 하아 입지 말 걸. 이거 수세도 친할 텐데 이거 어떡해. 하아. 하아. 하이씨. 하이씨. 아 몰라 이씨. 여기 왔니? 어? 어. 어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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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뭐야? 어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? 야 오예교. 이거 니가 이런 거야? 아니? 어. 어.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? 아 미치겠네 진짜. 야. 진짜 니가 이런 거 아니야? 아 진짜 아니라니까 왜그래. 그럼 언니가 얌치같이 내 옷 입고 찢어먹은 거 아냐? 어! 어! 맞다! 그 큰언니 잠깐 들었다 나갔는데 어휴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어!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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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려고 그래! 어쩌려고! 어쩌긴 뭘 어째에 남효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놔두냐? 아니! 큰언니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잖아! 증거 없어도 뻔하잖아! 어휴 진짜 아무 말도 없이! 아!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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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자기가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! 지가 양심인데 아무 말 안 하겠니 그럼? 아휴!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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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부 잠깐만요! 어? 어휴 그래 기집이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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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뭘? 남효 다 찢어먹고 모른 척하면 다야? 뭐? 아니 내가 무슨 니 여사 찢어놨다고 그래! 왜 이래? 다 알아! 내 방 들어온 거 해경을 봤다는데? 뭐? 그래! 니 방 들어갔다! 너 그 꼴랑 그 카드 영수증 갖다 주러 갔었다! 왜? 야 저거 생사람을 잡고 있어 지금! 너 내가 이랬던 증거 있어? 증거 있냐고! 증거나 마나 해경 아니면 언니잖아! 어? 내 어디에 살다 누가 있어! 뭐? 이게 지금 보자면 내가 안 그래도 이랬던 기집애야!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! 아니 저 연기가 지금 싸운다고 해서 설마 했더니 아니 너 저 형 앞에서 너 창피하지도 않아? 아니 그리고 넌 그래 너도 그래! 아니 너 밖으로 해 못 들고 너 왜 맨날 이 시비를 하고 그래! 너 저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나면 그때 혼날 줄 알아! 어? 에이 참! 응? 저 장애로는? 어휴! 어휴 참! 큰언니가 뭐라 그래? 자기가 안 그랬다고 딱 잡아댄다! 어휴 그럼 자기가 그래 놓고 그랬다 그러겠어? 어휴 열받아! 어휴 열받아! 어휴! 어휴! 너 마침 잘 알았어! 너 탈환한테 뭐라 그런 거야? 아니 나는 그냥 언니가 잠깐 들어왔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니가 그랬을 거라면서 펄펄 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언니가 했던 증거 없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자기가 언니 왜 저러냐? 아휴 지만 기집애가 싸가지가 없어 아직 싸가지가 없어 그러게 나만 곤란해지게 아휴 지만 생각할수록 열받네 안 되겠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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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 맘 좀 언니가 참아! 언니가 참아! 언니가 참아! 아휴! 언니가 참아! 언니가 참아! 안녕하세요 아이고 레온이 왔구나 해교 2층에 있을 거다 해교야! 레온이 왔다 레온아 저녁 먹고 가야 된다 예 다녀오세요 예 어? 레온한테 뭐야? 이거요? 사진이요 어제 해교랑 장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 한번 보자 네 예쁘죠 이게 뭐야? 언니 언니! 왜 그래요? 언니 잠깐 빨리 와봐 왜 진심이야 뭘 더 나한테 뒤집어 씻으려고 이거 좀 봐봐 뭔데 그래? 오해교 오해교! 왜 그래? 왜 그래? 너 이거 좀 봐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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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저기 그게 어? 아니 언니 저기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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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진짜 내가 너 땜에 못 살아 내가 너 땜에 못 살아 진짜 너는 미리 말을 해주지 어? 몰라 몰라 나 이제 어떡해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 야 니가 우리 언니 성질 몰라서 그래 니가 내가 같이 가줄까? 어? 야 그런다 해결될 것 같아 어? 제발 미치겠네 진짜 여보세요? 어? 테라니 누나? 야 야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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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끊어와 아 미치겠네 진짜 어? 여보세요? 어 누나? 어 야 빨리 끊어와 아 그럼 어쩌겠다고 어 몰라 나도 어? 어? 이 기집애 진짜 계속 끊지 기집애 어? 나중에 조그만한테 우리가 계속 당했어 당했어 어? 기가 막혀 언니 미안해 괜히 언니한테 아니야 해겐 그거 지집애가 나쁜 기집애지 니가 뭐 알고 그랬니? 이 기집애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 기집애 되게 안 들어하네 전화 한 번 더 해볼까? 해봐 아 좀 아 좀 내가 해볼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거야 몰라 오늘 민지네 집에 가서 잘까? 그냥 들어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여보세요? 누나 야 끊어 끊어 네? 네네 잠깐만요 야 받아봐 너네 끊었는데 다 용서해준대 진짜야? 그래 자 어? 여보세요? 어? 해겐 너 지금 어디서 뭐해? 어 언니 그게 있잖아 그거 내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야 아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언니 정말 미안해 작은 언니도 화많이 났지 아휴 아니야 옷 수선해보면 된다는데 뭐 어 얘 그런 걱정 말고 얼른 들어오기나 해 너도 제대로 안 읽어 나갔잖아 언니 얼른 들어와 언니 알았어 언니 정말 고마워 어? 노래? 거봐 인마 내가 진작에 들어가라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야 딴 때는 화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언니들이 한 잔 더 먹더니 많이 변했네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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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 기지매? 어? 몰라 아직 죽어서 그러나? 야 너 왜그래? 야 너 왜그래? 왜 왜왜왜왜왜왜? 일로와 일로와 야 일로와 일로와 나 왜그래? 야 일로와 누구를 소개해 남편이 있어 아 이럴다 어디서 엄마 엄마 아빠 한글자막 by 한효정